지금 보고 있는거에요? 네 방송이 지금 된거에요. 그러면 누가 들어오면은 대표님 한말씀만 해주세요. 추운 날씨에도 오늘 되게 추운 날씨인데 제가 박형근 강사님한테 박형근 대표님한테 예전에 에버노트 강의를 들었었고 오늘 업데이트 교육을 좀 받으려고 그래서 오늘 점심때 만나게 되었습니다.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앞으로 여기 자주 와서 조금 더 이걸 잘 활용하면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음번에 만나뵙을때는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조언을 얻고 가고 싶습니다. 여기 밑에 체중동강사님 안녕하세요. 김승호님 안녕하세요. 천세원님 안녕하세요. 천세원님 안녕하세요. 이런식으로 이제 계속 여기 같이 참여가 되시는거죠. 지금 다섯 분 보고 계시네요. 이런식으로 이제 계속 들어가고 계시네요. 천세원님 잘 지내고 있나요? 천세원님 잘 지내고 있어요? 보고싶네. 대표님이시다 이러시네요. 체중동강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네요. 영어 강의도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네요. 지금 마파영 강의 임영 작가님 안녕하세요. 배로 오신다네요. 마파영 강의도 이렇게 하실 수 있구요. 내가 이제 사람들과 소통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게 좋죠. 마파영 강의 이렇게 짬짬이 라이브 강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주성인 대표님한테 라이브 방송 꼭 하시라고 지금 강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강추로 되게 많이 배웠습니다. 박형근 대표님 정말 짱. 네. 마케팅가 되는 왕기초. 에버노트와 여러가지 생각정리를 하는 데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싱크와이즈 오늘 또 해서 가료 정리하는 것들 근데 사실 싱크가 아니라 띵크입니다. 띵크. 띵크와이즈. 띵크. 아니 다시한번. 띵크와이즈. 저도 하면서 항상 이거 아 뻔데기 이거 해야 되는데 띵크와이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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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런식으로. 오늘 좀 도움받으셨고 이게 이렇게 하면 계속 보시죠. 유지영 대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런식으로 계속 들어오시잖아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다음에 뵐게요.